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면을 보고오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는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생명건 전도자의 중심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건 전도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잘난 사람을 선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이 갈대 우루 속에서 우상 만들고 있던 가족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살인하고 광야에서 처가집 살이하던 양치고 있던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저기 저기 촌동네 살던 갈릴리 어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언약 붙잡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언약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죠. 언약을 잡은 자를 이끄시는 웨이 메이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프라메스 키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자들의 기적을 보이시는 미러클 워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케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원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오자마자 교회에서 준 미션이 뭐냐면 천명 모으는 2, 3, 7 페스티벌을 준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미국 청구석에서 온 제가 와가지고 천명 모으는 페스티벌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천명이 모아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지역 다민족 센터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했는데 누구가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이번엔 다민족 센터에서 못 도와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천명을 대체 어떻게 해? 교회에서는 막 힘을 내서 막 어마어마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막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언약 붙잡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민족들을 모아서 이 축복의 행사를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고민 고민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시에랄리온 대사에 가가지고 단기 성교를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대사관을 가서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게 문이 돼가지고 그 대사님도 연결돼서 우리 행사까지 오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 대사관들을 한번 뚫여보자.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대사관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한 36군데 들어갔어요. 막 뭐가 있어요. 그냥 아무 저것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냥 무대포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우리가 큰 행사를 하는데 다민족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선물도 주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대사관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 사람 뭐야? 문 닫는 사람도 있었고요. 쫓겨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곱 군데가 오케 해가지고요. 저희 페스티벌 할 때 부스 행사 때 부스까지 같이 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시는데 대사관이 연결되면 누가 연결되시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 있는 커뮤니티들이 연결이 돼요. 그 나라 커뮤니티들이 연결되니까 커뮤니티 리더들이 연결이 돼요. 커뮤니티 리더들이 연결되니까 다민족들 상대로 장사하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있어요. 다민족들은 돈을 벗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보내니까 그런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연결거리가 쫙 퍼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아주는 거면서 와 맞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시고요. 내 중심에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셔서 저 사람을 우리 귀에 데리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일을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붙잡은 그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담아달라고. 그쵸? 새해를 시작하고 지금 힘차게 나아가는데 내 중심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들 모든 핑계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된다는 모든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내 사용하는 그 단어를 모든 영어로 딜리트 시켜주세요. 다 딜리트. 다 딜리트 시키세요. 그쵸? 쫙 그어놓고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쫙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사용하지 마세요. 뭐뭐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언약을 놓쳤었구나. 내가 말씀을 따르지 못했구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구나. 내가 복음으로 이것을 재해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안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된 것이 절대 아니죠. 언약을 마음에 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시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루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버린다 떠난다 돌아선다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우상을 버릴다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시루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똑같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모든 우상 모든 나에게 이 영적 암덩어리 같은 불신앙들 다 버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든 핑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릇도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아직도 찌꺼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시루 다 버리세요. 그런 것을 담지 말고 이제는 정말로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담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힘이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복음과 언약을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죠. 자, 이 그릇을 담고 이제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으니 그 말씀에 맞는 도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광고에 있습니다. 광고에. 광고를 들으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한행하시는 일들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것이구나. 본당 헌당. 1인 1구자. 정말 퍼스트 무버가 돼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마음이 설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 저기 또 뭐가 돈 얘기를 하네.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요. 어떤 중심에서 시작됐습니까? 성교로 시작한 이 교회가 본당 헌당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2, 3, 7 성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본당 헌당을 하자. 저는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야, 맞다. 성교를 할 수 있는 교회구나. 2, 3, 7, 2, 3, 7 말로만 하는 메시지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교인들이 하나 돼서 성교를 마음에 담고 하나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구나. 설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권 전도자의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중심을 가져야 할까요? 생명권 전도자의 중심은 과연 진짜 어떤 중심인가요? 1번입니다. 생명 걸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 걸어라 걸어라 하는데 걸어야 될 이유와 내용이 없다면요. 생명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하더라도요. 이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이 세계보고마 생명을 걸으라고 말하는데 그 생명 걸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골리아시 와서 40일 동안 하나의 백성들 모욕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대1로 싸우자는 것이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는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섬기겠다라는 게 좋은 말에서 섬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신분에서 섬기라고 했습니까? 종의 신분이 돼서 섬기라는 것이에요. 종의 신분.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의 신을 섬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종이 돼서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백성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의 백성 아닙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죠. 복음과 언약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영적 대사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대신해서 이 앞에 나오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블레셋을 블레셋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길 수 있겠냐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걸 내용이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번 한 해 동안 붙잡은 것처럼 영적 대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영적 대사 그 영적 대사란 말을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삶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요. 생명걸 내용 속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언약에서 나온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상처에서 나온 이유가 아니었고요.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온 하고 싶은 일에서 나온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적 이유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3회의상 17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럽니다. 형이 와가지고 너 교만하다 막 그러니까 너 왜 왔냐? 이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3회로부터 기름붐 받은 자로서 확실한 이유가 있었어요. 벌써 그냥 구경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전쟁이 났네 엄청난 골리아시 와있네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형들이 저 싸운 날에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렇죠? 언약 붙잡으면 완벽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서 그 언약을 붙잡고 왕의 신분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신분도 나아가신 거예요. 나아가서 영적 의사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나아간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오는 언약적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삶을 살고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 인데도 말 미않고 계속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민족들이 연결돼서 새가족들이 오고요. 온라인 상으로 계속 새가족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4주 훈련도 마치고 그런 마치는 일도 있었고요. 보면서 참 맞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유를 붙잡고 이유가 정확하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커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못하는 것입니까? 언약적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지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정확한 언행의 이유를 붙잡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생명걸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37나라 영적 통심의 파수꾼이라는 정확한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회상 17장 32절 말씀 보면요. 그로말며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믿었어요. 온 이사회 백성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믿고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파수꾼 영적 통심의 파수꾼이 나라는 것 내가 바로 그 플랫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넌 갈 수 없다. 그는 너는 소녀 그는 용사야 네가 어떻게 이겼냐 아니 아무리 네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곤략과 싸우겠다 말은 하는데 이 상대가 되겠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가 나와서 싸우겠다 하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너 그냥 가서 죽을 것 같은데 다윗이 고백하죠.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왔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의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받지 않은 불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대답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자 앞에서 믿었고요 곰 앞에서도 믿었습니다 골리알 앞에서도 당연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죠 문제가 커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못합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영적 통신만 파수꾼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이 현장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통신망 통신망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라인에 사용하는데 통신망이 고장났다고 보세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메시지 붙잡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요 만약에 통신망이 고장나 보세요 아무도 메시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신망 플랫폼이라니까요 우리가 고장나 있는데 현장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2, 3, 7 날 복음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상처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면요 플랫폼이 고장나 있다면요 현장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우리 교를 통해서 2, 3, 7 날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2, 3, 7 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예원교를 함께 세우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생명권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내용이 있어야지 이제는 비로소 두 번째입니다 생명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용이 없다 헌신을 합니까 내용 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용 없이 헌신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가서 할 수 없는 문제의 닫힘은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생명권 내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생명권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착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는데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즉시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지금 상황이 내가 좀 힘든데 가능할까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내용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취될 필요한 것이 보이면요 즉시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됩니다 237나라 생명 빈 곳 살리라는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본당 헌당부터 시작해서 237을 빈 곳 살려야 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이유를 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즉시로 나아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윗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이 시편 유명한 시편 아시죠 시편 이 3장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가 있잖아요 3회상 17에서 3절부터 이런 말씀 있어요 블레셋은 이쪽 산에 이사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두 나라가 싸울 때 산 위에 서고요 이 다윗과 골리아시 만나는 지점이 없어서 이 골짜기였어요 골짜기 다윗이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편 2, 3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죽을 현장에 가는 건데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이 음침한 골짜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약 붙잡은 내용이 있는 자는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즉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여도 다윗은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합니다 망국의 여와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골리앗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은요 키도 크죠 최고 비닐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거든요 비닐 갑옷은요 그때 당시 최첨단 갑옷입니다 무게도 되고요 보호도 하고요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비닐 갑옷이에요 그냥 철판이 있으면 무겁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비닐 갑옷 딱딱 겹쳐 있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최첨단 칼과 창과 창자루는 배틀체 같다고 나옵니다 배틀체 이거는요 창에 홈을 파가지고요 던지면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더한 그런 창이에요 이런 무기와 모든 걸 갖추고 힘과 능력을 쌓은 골리앗의 반면에 다윗은 뭐라고 하니까 그냥 양치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갑옷도 맞지 않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냥 물멧돌 던지는 그거 가지고 돌 다섯 개 들고 그 자루에 돌을 넣고 갑니다 얼마나 초라해 봅니까? 그 초라해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그러죠 아리따운 소년이 왔으니 네가 개를 잡으러 왔냐? 네가 여기 뭐하러 왔느냐?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냐? 지금 황당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골리앞에 나는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러죠 언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야만 보여지겠다고 말하십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실 증거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죠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 붙잡을 언약, 미션, 절대 주권 다 믿고 지금 이 앞에 쓴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니 세 번째로 생명 살리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 있죠 헌신하죠 그러니 뭡니까? 응답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응답입니까?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이 골리앗이 쓰러진 걸 보고요 우와!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적 분위기를 흑암을 꺾죠 영적 분위기를 바꾸죠 완전히 현장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요 54절에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까지 가져갔다고 그런 고백이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예루살렘에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때 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골리앗 머리를 가지고 자 이것이 너희들의 미래다 너희들의 대장 이렇게 꺾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완전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런 걸 본 모든 빌레스탄 사람들 어땠을까요? 마음이 녹았겠죠 할렐루야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쵸? 그 언약을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생명을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체스 아시죠? 여러분들 체스 체스를 두다 보면 이길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체크메잇이라고 해요 체크메잇 체크메잇은요 체크 그러면 장이요 장기로 장이요 그러면 장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그럼 그거 움직이면 돼요 근데 체크 그러면 똑같은 거래요 이거 안 움직이면 너 죽는다 왕을 움직여라 체크 체크 그러죠 근데 체크메잇 그러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소리예요 게임 오버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체크메잇 끝났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여러분들 앞에 쓰는데 어떤 고백이 나와도요 아 체크메잇이구나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요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체크메잇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명권 존재자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다 25 23 23 23 23 25